장윤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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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다, 대박이다. 이게 뭔데, 이게? 이게 뭔데? 그냥 나팔소리 나왔는데 알아요? 이거 젊은 분들도 다 알 수 있는 노래예요. 진짜? 여기 다 알 수 있는 노래예요. 원래 퀴즈 맞지만 빵빠라빵빵빵빵빵. 이거 아니야? 정확히 이런 춤을 추면. 빰빠라빵. 자, 빰빠라빵. 장윤정 씨 먼저 해야 됩니다. 주세요, 주세요. 제발요. 윤수연! 윤수연! 주세요, 주세요. 윤수연! 글자로 틀리게. 2판 4판. 2판 4판. 50% 정답. 윤수연 씨의 2판 4판. 나래. 윤수연. 옷이란 거 어울려요? 예, 예, 예. 윤수연. 천태만상. 정답입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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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노래 댄스 갑니다. 놀러 갑니다. 노래 도와줄 거예요. 잠깐만! 도와줘요. 타임! 타임! 이름 다시. 다시, 다시. 이름. 네? 다수 이름. 다수 이름. 네 이름 말고요. 자, 이름 소리가 꼬박꼬박. 아니, 아까 얘기한 대로 얘기했으면 돼요. 괜찮아요. 윤수연. 네? 윤수연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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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0% 듣기. 70% 듣기로 말해. 윤. 윤? 수. 수. 연. 실패. 왜? 태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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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버킹 마련 같아. 윤수현. 자, 뭐군요. 정태만상. 탱구정남! 탱구정남! 근데 이거 노래를 몰라. 탱구정남입니다. 자, 노래로 가야죠. 노래로. 노래로. 노래로 갑니다. 누나 언니 도와줘요. 노래로 간다고? 가사 있어요. 가사 있어요. 여기 있습니다. 가사. 어깨 도와줘요. 1도 모르던데 괜찮겠어? 헐. 노래 한 다음에 도와달라고 하면 되네, 이거. 그렇네. 그렇네. 난 춤 추러 가야지. 어? 난 노래를 몰라. 노래 모르는데. 언니 노래 시키려고. 아니. 그럼 내가 맞혔지, 이거를. 이게 뭐야? 너희 나 이렇게 좀 하고 줘야? 우리 항상 도와줘. 항상 도와줘. 아니, 이게 뭐야. 맞힌다. 아니, 아니. 이거 안 하는 거 아니야? 뒤에 준비됐죠? 준비됐죠? 오케이. 볼류볼, 볼류볼. 내가. 나 이대로 모르는데. 여러분, 볼류볼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세 번 많이 받으세요. 뚠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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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뚠치. 어미새 무대입니다. 어미새. 뚠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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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뚠치. 어미새 무대. 천태원 산, 인간 세상. 오, 오, 오. 대박. 천태원 산, 인간 세상. 오, 오, 오. 대박이다. 전력 같아. 나를 막. surveys아. 우리 마지막이. 하지, 가지, 가지 그 인천이 따로 있나? 하나, 둘, 수. 하나, 둘, 수. 하나, 둘. 하나, 둘, 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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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갈게요. 와, 노래 너무 잘하잖아. 와, 노래 너무 잘하잖아. 와, 노래 너무 잘하잖아. 그의 이천이, 그의 이천이 따로 있나. 언니, 언니. 와, 대박이다. 대박이다, 대박. 정답만 맞추는다. 정답만 맞추는다. 승부가 생긴다. 이런 거 다 도와주다가 누나랑 나만 남아서 피 터지게 싸우는. 오빠, 형, 형. 최고다, 최고. 너무나 원하는 그런 그림이죠.